첫 단원은 눈물이 앞을 가려 읽기 힘들었다. 나이스 레이디 조국의 시간 리뷰 첫 단원은 눈물이 앞을 가려 읽기 힘들었다. 검찰개혁을 위해 온 가족과 친척 지인들까지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을 것이 너무나도 짐작이 되었다. 글의 품격 조국 장관님의 훌륭한 인격이 그래서 드러난다. 책이 술술 읽히며 그동안 뉴스를 보았던 것들이 눈앞에 펼쳐지는 것 같았다. 검찰의 비인륜적 행태가 혐오스럽고 소름이 돋았다. 그동안 검찰이 선량한 시민을 빨갱이로 만들었던 짓들이 현대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학생이 봉사활동한 후 받은 표창장을 가지고 수사를 시작하고 압수수색 100군데나 하고 특수부 검사들을 100명이나 투입해서 수사하고 기소하고 난리굿을 펼치다니 지구는 둥글다. 윤시버니 쏜 화살은 둥근 지구를 돌아서 본인에게 그대로 꽂힐 것이다. 지구는 둥글다. 윤시버니 쏜 화살은 둥근 지구를 돌아서 본인에게 그대로 꽂힐 것이다. 조국의 시간 리뷰 나이스 레이딩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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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